화제를 모으고 있는 웹드라마 스파크 OST 파트 2에 가수 유재환이 참여해 음원 차트 강탈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재환은 지난 2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판타지 뮤직 로맨스 웹드라마 스파크 OST 청춘향기를 발표했는데요. 청춘향기는 부드러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잔잔한 멜로디 선율과 유재환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습니다. OST 제작 관계자는 극중 나종찬과 남보라의 사랑스러운 감성을 잘 표현한 곡으로써 올여름 대중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청춘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명곡이 될 것이라 전했는데요. 또 앞서 커피로 음원 파워 강자에 오른 유재환과 유명 하모니카 연주자인 권병호의 참여가 곡의 완성도를 높여 음원 사이트를 강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았습니다. 금편 웹드라마 스파크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방송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는 K-STAR,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큐브TV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